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료 판변TV의 박판빌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원구 민사 공유 지분 상실과 추한항수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10-6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유의 분할 및 부당이득 청구인데요. 원고는 15분의 10 지분권자고 피구들은 15분의 3 지분권자입니다. 15분의 3 지분권자인 피구들이 해소했다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원고는 15분의 10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피구 1은 15분의 3, 피구 2는 15분의 2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공유물 분할의 소호를 제기랍니다. 그래서 피구들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1심을 진행했더니 감정가액이 4,800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1심 판결에 따라서 피구 1과 피구 2의 제도 960만원하고 640만원을 지급하면서 분할에서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이렇게 했는데 원고가 토지는 가지고 현금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960만원과 640만원을 공탁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 땅을 2억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구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판결에 따라서 해서 나는 그래? 그러면 공시송달로 됐으니까 추한항소를 하자. 추한항소를 제기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대금 2억원 중에 15분의 3, 15분의 2를 청구를 한 반소를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공탁금이고 여기 있으니까 차액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겠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의 처분액이 일단 유효한가? 이게 첫 번째예요. 팔아버렸잖아요. 무효면 소지를 돌려받아야 되니까 원고가 다시 소유... 그러니까 원고와 피구들의 소유가 되고 원고와 소유들이 피구되니까 공유분할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유효하다면 처음에 유효하다면 원고와 피구는 공유분할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일심에서 판결이 있었지만 추한항소를 위해서 항소심에서 계속 주는 도중에 원고와 피구들이 모두 다 소지의 소유가 이렇기 때문에 공유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두 번째 의문. 그 다음에 그러면 피구들은 원고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담금액은 어떤가? 일심 판결은 이미 항소에 의해서 확정이 안 됐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분할은 2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4,800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심 판결이 추세 되더라도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은 가능하다. 그런데 피구들이 지분처분 유효를 전제로 부당인의 반환 청구를 했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알겠죠? 일심 판결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일심 판결이 추한항크 위에서 항소가 됐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아직 남의 처분 남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원고는 15분의 5는 팔았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에 대해서 나중에 피구들이 매도위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구들은 매매대금 2억 원 중에 내목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인한 걸로 볼 수 있다. 결국은 유효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원고의 처분이 유효하다. 그런데 공유의 분할은 변론 종결 당시에 소유자끼리 하고만 하는 소송이에요. 그런데 유효하다면 원고 피구 아무도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공유의 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심은 그걸 전제로 분할로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했다. 따라서 그 무효인 처분 행위에 기한 고 매매 매도 행위 고거에 대한 이득을 원고가 반환해야 된다. 결국 2억 원에 대해서 3분의 1 그 다음에 15분의 3 15분의 1을 피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2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800은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판결이 항소가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1심 판결은 추한 항소에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2심은 결국에는 이미 매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부적법 각화되고 결국은 피구들의 반소 청구 자체가 무효인의 추인이기 때문에 2억 원을 기준으로 반환 청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공유의 분할 청구를 대상 적법 요건이 무엇이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논리적 귀결로 매도 대금 상당히 2억 원을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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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т